제일 궁금했던 거는 근데 사실 여기서 뭘 하고 싶으실까가 참 궁금했어요.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맞겠다. 사람 잘못 봤습니다. 김경수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. 동지사님 농민으로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.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체감하기는 이랬습니다. 좀 가벼운 질문 몇 가지 좀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